안녕하세요 3D 그래픽이 쉬워지는 까만고니 채널입니다 자 이제 대망의 어떻게 보면은 색칠하면은 갤럭시 탭의 느낌이 살아날 거에요 지금 우리가 작업한 것은 이 뷰포트 쉐이딩에서 솔리드 뷰로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랜덤하게 색깔이 입혀졌었는데 자 근데 이제 이거를 메테리얼, 재질을 입힌 다음에 보려면은 솔리드 뷰가 아니라 옆에 있는 메테리얼 프리뷰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아무런 메테리얼을 입히지 않았으니까 그냥 하얀 덩어리로 나오는 거에요 하기 전에 세이브 한번 해주시고 자 메테리얼을 하나씩 입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디 갔죠? 이 디스플레이 부터 해볼게요 디스플레이 선택하고 메테리얼은 오른쪽에 메테리얼 프로퍼티 누르시면 되고 그 다음 뉴 를 눌러서 그러면 새로운 메테리얼이 만들어지고 여기 이름을 써주시면 되요 디스플레이 헷갈리면 안되니까 네이밍은 꾸준히 해주시고 그 다음 자 여기서 특징은 베이스 컬러를 누르면은 색깔이 바뀌어요 베이스 컬러를 눌러서 디스플레이는 까마니까 요거를 살짝 내려주시고 색깔은 요정도로 하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메탈릭 금속성을 얼마나 줄 거냐 이 메탈릭과 그 다음에 러프니스 얼마나 표면이 반들반들 한가 그게 가장 키포인트에요 왜냐하면 이 러프니스가 너무 반들반들 하면 거울처럼 이렇게 반사가 돼요 반대로 러프니스가 높으면은 너무 이게 울퉁불퉁 하니까 표면이 빛이 반사가 안 돼서 요런 식의 느낌을 주게 됩니다 자 디스플레이는 약간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옛날 디스플레이를 생각하면 여기가 유리처럼 엄청 반사가 잘 돼요 그래서 러프니스가 뭐 거의 0.1 정도 수준이고 그 다음 메탈릭도 높아서 요런 유리 같은 느낌이 들 거에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태블릿을 실제로 만든다면 여러분들이 쓸 때 화면에 이 빛 반사가 돼 가지고 이 내용물이 보이지가 않을 거에요 그래서 요즘에 좀 플래그십 그런 비싼 태블릿을 보시면 그래서 반사가 적은 디스플레이를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까지 물리적으로 좀 생각을 해서 디스플레이 설정을 메탈릭을 좀 줄여 줘요 한 0.4 그 다음 러프니스도 한 0.2 요런 느낌 아마 실제로 여러분들 핸드폰을 보셔도 요렇게 약간 뿌연 느낌이 드실 거에요 그래서 요렇게 해주시고 컬러는 검은색으로 가야겠네요 자 요렇게 하시고 그 다음 여기 하나 더 얹어서 스페큘러 값도 손을 대도록 하겠습니다 스페큘러 값은 이 빛이 반사됐을 때 얼마나 요렇게 샤이니하게 만드냐 그런 느낌인데 얘는 그냥 0.5로 두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는 요렇게 두고 그 다음 바디를 선택하고 마찬가지로 매트리얼에서 뉴를 선택하고 이름은 바디라고 쓰고 그 다음에 여기서 특징은 바디 부분은 약간 유광의 메탈 같은 반사가 심한 재질이에요 자 위에 보셔도 자 시꺼맣고 반사가 심합니다 그래서 자 느낌이 오시죠 컬러는 블랙으로 일단 주고 그 다음에 반사가 심하니까 메탈을 한 0.5 정도 주고 러프니스를 0.2 정도 주면 반사가 잘 되겠죠 요런 느낌 근데 디스플레이가 지금 너무 반사가 많이 들어갔네요 다시 디스플레이 누르고 러프니스를 좀 줄일게요 요렇게 뿌옇게 자 이러면 자 태블릿 느낌이 더 잘 납니다 세이브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옆에 테두리 크롭 부분을 선택하시고 프레임 선택하고 크롬 부분에 메탈 일단은 프레임이라고 쓸게요 프레임 그리고 베이스 컬러는 자 여기서 갤럭시 탭의 특징이 조금 보이네요 이 프레임 부분에 색깔을 넣습니다 뭐 블루를 넣던지 핑크를 넣던지 그래서 여기가 키 컬러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실버 색깔의 크롬이 아니라 약간 블루 느낌을 주는게 조금 더 고급스럽다는 거죠 얘는 너무 샤방샤방 하네요 뭐 일단 색깔 넣고 그 다음에 메탈릭을 여기가 크롬 유광이니까 메탈이 좀 많이 들어가겠죠 0.8 그리고 반사가 더 심해야 되니까 러프니스를 0.2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약간 샤이니하게 빛나야 되니까 0.8로 스펙큘러를 높여 주시고 그 다음에 색깔은 약간 파스텔 톤으로 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아예 핑크로 갈게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지금 각져 있죠 여기를 스무스하게 바꿔 주도록 할게요 프레임 선택하고 우클릭하고 쉐이드 스무스를 누릅니다 말만 봐도 스무스라는 느낌이 들죠 누르는 순간 여기가 스무스하게 바뀝니다 그런데 여기만 바꾸고 싶은데 지금 나머지 그 불필요한 부분도 다 스무스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요거 노멀 부분을 좀 빼 줘야 되요 자 여기 오브젝트 데이터를 누르시고 노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오토 스무스를 줄 때 이 각도 30 기준으로 스무스를 주고 빼고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는 이 30 기준에서 부합하지 않으니까 그냥 이 날이 살아있고 이 엣지가 살아있고 이 크게 크게 있는 애들 요놈들은 이렇게 스무스가 들어가서 리얼한 형태로 남길 수가 있습니다 자 나머지도 잘 들어갔죠 스무스가 세이브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지금 매테리얼 빠진 게 어디가 있죠 거기가 빠졌네요 여기 바디를 선택하고 에딧 모드에서 자 여기서는 조금 느낌이 달라요 왜냐면은 지금까지는 오브젝트 모드에서 메테리얼을 그냥 통으로 입혀 버렸죠 근데 지금은 바디 부분에서 바디 컬러는 넣는데 메테리얼을 하나 더 추가해서 카메라에다가 입혀 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다른 방법을 써야 됩니다 바디를 선택하고 에딧 모드에서 면에다가 색칠을 할 거니까 점선면 중에 면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칠할 면 여기를 선택하고 메테리얼을 새롭게 입혀 주는 거죠 입히는 방법은 이미 선택한 바디는 그냥 냅두시고 오른쪽에 플러스를 누르면 새로운 메테리얼을 추가할 수 있는 칸이 뜨고 New를 눌러서 추가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만든 아까 디스플레이 재질 있죠 그 재질을 불러와서 여기다 입혀 보도록 할게요 불러오는 방법은 왼쪽에 팔레트를 클릭해서 자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프레임 메테리얼 디스플레이 메테리얼 바디 메테리얼이 다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할 거는 디스플레이를 불러올 거니까 이걸 클릭하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 여기 입혀지진 않았어요 불러오긴 했지만 입히는 방법은 이변을 선택하고 그 입힐 메테리얼 선택하고 Assign 을 눌러 줘야 돼요 적용을 누른다는 의미겠죠 이걸 클릭하면 여기 체질이 입혀졌습니다 어 왜 티가 안 나죠? 입혀진 건가요? 어 입혀졌네요 이 구멍 보이죠? 여기 센서 부분도 디스플레이로 입혀주고 그러면은 자 이 옆에서 봤을 때 자 요런 느낌이 납니다 옆에 부분 요 센서 부분도 디스플레이로 입혀주고 그러면 자 음 카메라 센서 느낌이 나죠 정말 이 최소한의 작업으로 최대 효과를 내는 방법이에요 디스플레이 그냥 갖다 쓰기 자 요렇게 하시고 메테리얼 입히기는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그럼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